안녕하세요. 연우리 이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문법 3000제 플러스 664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문제 75회째구요. 3237번 아주대학교 문제네요. 쉬이 나와있고 보드가 뭐 이사회이겠죠. 대절이 나와있어요. 동사가 나와있고 관전 목적을 직접 권한 목적이 나왔는데 they should recommend a bonus를 권해야 한다고 슈퍼 위에서 바이스 보는거죠. 관리인인거죠. 그녀 생각에 should 이전이니까 하거죠. 이전의 미팅에서 이렇게 되는거죠. 자 그럼 동사는 어드레스가 있고 인폼드가 있는가 어드레스는 안되죠. 이건 사형식이 안되는 수요동사 안되고 인폼은 이제 수요동사가 되죠. 이거 둘다 되구요. 그 다음에 후 나왔고 받아 수상을 하는게 아니고 받아야만 되는거죠. 그리고 뭐 지금 should be 지금 이유가 아니고 이전에 받았어야 했는데 should have been rewarded. 수동이 되야되고 bpp가 되야되겠죠. should have bpp가 나오죠. 자 뭐 답이 뭐 b번으로 결정이 났네요. 내려가죠. 간접목적, 직접목적, 어드레스, should have bpp 수동이니까 should have been rewarded 쓴거죠. 그 다음 3238번 틀림어. 법상 자연스럽지 못한거. 경원대학기네. usually young people get taller. 커진다. compared with을 쓰는건 좋지는 않아요. 비교해서는 compared with보다는 then을 쓰는게 원칙이에요. then을 써야되겠죠. typical adult. 그들의 부모를 포함한 전형적인 어른들보다. the new style of bus is should be developed. earlier가 나와있죠. 이를 고려할 때 더 이전에, 더 전에, 과거잖아요. 개발되었어야 했는다. should have been developed가 되야 되겠죠. b번도 틀렸죠. Stephen, there has been no consideration for the young people have had. 젊은이들이 겪어왔던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now it is high time. 다음에 과거형 나오죠. we made a plan.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design a new style of bus is. 이게 되겠죠. 답은 b번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b번이나 a번도 사실 틀린거 아니에요. 문제를 참 잘못 냈어요. b번이나 a번이죠. 아무튼 뭐 과거에 되고 개발되어야 되는거니까 should have pp가 되겠죠. compared with는 원래 compared with is then으로 상관되어야 돼요. high time 가정범 이미 한참 하고 있어야 될 때다. 그런거죠. 과거형인 made us 이죠. 그다음 3,239번 no use expecting an answer to stay. 오늘 답변을 기대해봤자 소용없다. 우리 편지는 도착했는지 안 도착했는지 알 수가 없고 편지가 지가 받는게 아니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따라서 b번이다. will not 아직은 수신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인식이 미리 하려고 아니죠. b번이 답이 되겠죠. 뭐 여러분 a번하고 d번은 능동이니까 안 되죠. 편지가 받긴 뭘 받아요. 수신되어지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c번은 뭐 is니까 역시 수동이긴 하지만 현재가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 3,240번 리출입니다. you didn't hear me until now. 아직까지도 내 말 못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까지 내 말 못 들었어. 못 들었어. you came in. 니가 들어왔을 때는 내가 자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must am의 원형 지금 자야 된다. 지금 자고 있는 중이다. 말 못 하죠. 잤음이 틀림없다. 지금 말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잤다 라는게 말이 아니죠. a번이 답이죠. i must was sleeping이죠. you came 이니까 원래 was 써야되는데 was 못쓰니까 she 대처해서 have been 쓴거죠. a번이 답이죠. 그래서 뭐 이게 보면 보면 뭐 이게 비슷한 문제가 옛날에 뭐 토플에서도 다 나오고 그랬어요. must를 밖으로 끄집으면 I'm sure death이죠. when you came in. 이데 came은 즉시동사라 그래요. 즉시동사는 뭐 어떤 사건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들어오고 그 중간에 끝나는 거죠. 1시간 동안 들어왔다. 이런건 안되죠.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I'm sure that I was sleeping. I slept 쓰면 안되죠. 니가 들어왔을 때 나는 그 순간에 탁 잤다. 너 들어온다. 나 잠자기 시작한다. 너 중간 들어온다. 나 중간 잠잤다. 너 완전히 들어왔음. 나 잠잤다. 이거 안되잖아요. 진행형 써야되겠죠. I'm sure that 다시 must로 집어넣으면 I must was인데 과거 was 쓸 수 없죠. was를 시대에 대체해요. have been 쓴다고 하는거 배웠죠. I'm sure that I slept sound. 이건 뭐 이건 말도 안되지만 과거의 일성을 시대에 대체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즉시동사와 무관한거. I must have slept sound. last night. 어제 푹 잤음이 틀림없다. 이건 괜찮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 3041번. 3240번. 미출이네요. 미스터 트레인. 뭐 안그랬더라면 이 오아가 조건제를 대신하죠. 틀림없다가 나와죠. 뭐 뭐 했었어야 한다가 아니죠. 기체를 놓으시면 틀림없었다. 비번이 답이 되겠죠. 3240번. O2 나오니까 2는 무조건 있었죠. yesterday가 나왔으니까 have pp 써야되겠죠. 비번이 have come to see me. 나를 보러 왔었어야 했다. 이런거죠. should have pp 나 마찬가지죠. 뭐 O2 갖다놓고 have pp 사용돼야 되겠죠. 너무나 쉽죠.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